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장에서 15% 넘게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계열사인 SKENS와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투심이 몰린 건데요. SK이노베이션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지만 주가의 기대감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썼습니다.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코오롱 글로벌은 영일 신항만 2대 주주로서 동해심의 석유 가스 사업과 맞물려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산 관련 주가 급등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 주인 깨끗한 나라와 캐리소프트는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화장품 제조사, 화장품 개발 생산 업체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따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와 같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중소 브랜드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코스피 드디어 2,8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박스권 상향 돌파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현재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코스닥의 스몰캡 종목들까지 매수세가 번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저희 신들의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날 수 있는 그 종목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의 신 이용준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의 신이라고 불러주신 이용준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6월 달은 상한가 3개를 잡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공약을 해드렸는데 그 공약이 일주일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또 추가적인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소개하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약을 했죠. 상한가를 세 종목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카티스 의회 상한가가 어제 두 종목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신 또 들어와 계신 교육방이 나왔기 때문에 6월 달 상한가 공약은 어제부로 다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시장은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인 6월 달의 흐름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종목을 하지 않는다. 그건 확실한 거고 하루에 가장 강한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에서 이번 달에 이미 상한가가 3번이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처음 보신 분 계시니까 소개 잠깐 한테인데 오늘은 어차피 제가 어제 상한가 두 종목이 여러분이 계신 교육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상한가의 신이라고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상한가의 신이라고 해서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6월 달에 이미 상한가 3종목이 지금 들어오실 교육방이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전체 공개로 또 제가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한가의 신 이용준으로 소개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신드레 매매 신호 하고 있고 또 이틀 후에 모레는 토요일날 키워드림 하고 있으니까 두 방송 다 보시면 되는데 신드레 매매 신호 평일 때는 제가 주중에 현황과 강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키워드림은 다음 주 이슈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상한가 두 종목이 나왔어요. 첫 번째 종목은 미래의셋 비전 스펙 5호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상한가보다 더 갔죠. 34%에서 40% 가까운 수익이 좋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이 계신 교육방에서 너튜브 공개 방송을 할 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넥스틸도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넥스틸은 게다가 여기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가리거나 일부 공개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공개한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수익 받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도 저랑 함께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6월 달에 이미 상한가 3번 나왔기 때문에 이 목표를 좀 상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한 번도 못 잡아보신 분들 또 상한가 같은 강한 종목 갖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가 종목 간단히 브리핑 해드릴게요. 6월 13일 날 지난주 방송에서 카티스라는 종목을 지난주 수요일 날 교육방을 통한 너튜브 공개 방송을 말씀드리고 목요일 날 상한가가 왔거든요. 목요일 날 상한가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상한가는 상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밑에서 끝까지 최소 30% 이상의 수익이 나는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종목 카티스였고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 약간 도전이었죠. 공약은 도전이니까. 그래서 3개의 상한가를 잡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어제 2개의 상한가가 교육방에서 너튜브 공개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은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넥스틸은 6월 8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이었고 한 번만 공략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공략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면서 계좌에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장 보신 분 아시겠지만 미래에서 비전 스펙 5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어요. 어제 장세가 특별히 개별주의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딱 발췌해서 6월 19일 날 무려 35%에서 40% 수익이 30분 만에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더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요일 날 제가 너튜브 공개 방송하잖아요. 공개 방송에 보시는 수백 분 앞에서 매수 사인과 매도 사인과 입절 사인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희 방송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대박인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6월 달은 카티스 상한가를 시작을 해서 19일 날은 넥스틸 상한가 6월 8일 히든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19일 날은 또 한 번 미래에서 비전 스펙 5인데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인증된 게 34%에서 40%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뛰어넘는 종목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저는 사실 여러분이 공약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하루에 딱 한 종목을 하는데요. 특히 오전 매매 같은 경우는 오전 1시간만 대응하고 있고요. 별도로 종가 배팅은 오후에 10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모토는 누구나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매매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매매 하지 않고 누구나 하루에 한 종목 공약에서 가장 강한 종목에서 수익과 또 상한가까지 다다르는 공약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조금 되실 것 같다 말씀드릴 거고요. 조금 마지막으로 이것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카티스라는 종목을 딱 한 종목을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고 목요일날 상한가를 갖고 어제 공개 방송에서는 넥스트라고요. 미래에서의 스펙 5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개 방송 잘 챙겨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못 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라도 들으시면서 시장의 흐름 확인해 보시면서 상한가 하는 종목이 지난주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공개 방송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공개 방송을 꼭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 이렇게 진행돼요. 제가 이제 어제는 19일날 바로 이 공개 방송할 때 넥스트일 상한가와 미래에서의 비전 스펙 5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미래에서의 같은 경우는 34% 수익이 났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화면입니다. 캡처해 갖고 왔는데 이 미래에서의 비전 스펙 5를 제가 방송에서 이때 공략해가지고요. 30분 만에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어요. 30분에. 그리고 수익률은 고가 대비하면 40%가 넘게 수익이 나왔거든요. 공략했던 이유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만큼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간에 가장 강한 한 종목을 잡기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종목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장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굳이 특별한 매매를 자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올 하반기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수익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이용준과 함께하신다면 제가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 강의는 신청하셔가지고 꼭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이라도 기본 강의는 무료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셔서 꼭 한 번씩은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캔들부터 이렇게 된다는 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계시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이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월달에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세 번의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공약은 다 지켜졌죠. 이미 미션은 컴플리트 됐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좀 상향해서 한 개의 더 상한가를 여러분이 계신 교육방에서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6월이 끝나는 그날 또 방송을 통해서 4개의 상한가를 6월에는 잡겠다. 5월달에는 우진앤텍 상한가가 한 개 나왔어요. 물론 상한가 한 번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6월달에 이미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제주까지 해서 한 번에 더 상한가를 지금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셔서 이번 달에 상한가 새 종목 잡아보겠다라는 공약을 거셨었는데요. 단 일주일 만에 그 공약을 달성하신 약속을 지키신 신뢰의 아이콘 이용준 전문가이십니다.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상한가 가는 종목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장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노하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하셔서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기술도 한 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일단 이 무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상한가에 가기도 했고 또 그 외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대체로 다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네, 관련해서 리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한 종목 따로 있고 또 너튜브 공개 방송에서 말한 종목 따로 있고 교육방에 종목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가장 강한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도 사실은 교육방에서 다 핸들링하고 있고 너튜브 공개 방송에서도 넥스틸 같은 종목은 방송과 또 교육방과 너튜브를 통해 상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지만 두 개만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도 이 종목 보셔야 된다 생각하는 종목만 말씀드릴 텐데요. 두 종목은 바로 어제 상한가가 넥스틸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흐름이 좀 더들긴 하지만 중기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직장인들은 매수하고 한동안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오션 하나는 단기적인 파동이 크게 나올 종목이고 다른 하나는 중기로 올 하반기 동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넥스틸 같은 경우는 9,650원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28%라는 이미 수익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약간 밀리긴 했지만 지지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거다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절반 정도 매도 사인 드려가지고 절반 정도 수익을 28% 정도 챙기긴 했지만 절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사인은 내일 제가 교육방에서 사인 드리겠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오션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추세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거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걸음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종목 그리고 빠른 급등나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 종목 한번 본인 포트에 조선업 중에는 하나오션 정도는 한 종목 정도 쓰시는 게 올 하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일 수 있다 생각됩니다. 43%나 갔던 하나오션이 지금 좀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고요. 추세 우상향으로 점진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하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넥스틸은 이때 말씀드렸죠.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히든 종목이라는 거는 전체 공개예요. 교육방에서 키워드림 방송할 때 밤 8시에 오시는 분 모두에게 넥스틸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가격대에 매수만 된다면 올해 월날 매수하셨다면 목요일날 상한가 늘어갔으니까 30% 또는 25% 수익이 나는 종목을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28% 지금 기사에 보면 상한가를 어제 기록했고 기세가 등등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파동이 이제 급등의 초입의 파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매도하고 절반은 홀딩을 하고 있고요. 내일 흐름을 보고 추가 매수라 될지 없는 분들한테는 신규 매수도 해야겠다. 왜냐하면 넥스틸이 지금 강관 포항 영일만 강관 중에는 대장이에요. 완전 대장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상한가를 굳혀주었고요. 상한가 굳혀주기 전에도 흐름이 강관에서 가장 강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시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대장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음봉으로 끝난 것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상한가 종가를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넥스틸은 시장이 지금 대장이고 게다가 어제 종가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 나올 확률이 하락 나올 확률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없는 분들은 내일 공략 있는 분들은 내일 추메 이렇게 대응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그 사인은 지금 들어오실 교육방에서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기사가 오늘 이런 어제 상한가 같은 기사인데요. 영일만 공장에 무려 상승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금액도 1,600억 정도 크지만 지금 보면 석유공사에서 올 하반기에 시추한다고 했으니까요. 시추할 때 3개월간 1,000억 가량을 투입해가지고 시추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관 관련 주인 넥스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게다가 영일만 공장에 투자한다는 거는 시장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영일만 강관의 대장이다. 내가 바로 넥스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넥스틸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제 상승의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갖고 있고 추가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강관주 많이 있죠. 하이스틸, TC스틸, 여러 가지 스틸 중에 있지만 넥스틸 하나만 보시면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대장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넥스틸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은 제가 생각할 목표가가 있는데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방송과 교육방과 너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두산 말씀드렸고요. 지난달에 우진앤텍 말씀드렸죠. 지금은 강조하는 게 포항원유에서 넥스틸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라 될지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 압축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케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차트만 보면 급등 이후에 눌렸다가 추세 전환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는 아직은 50%에서 60% 정도의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거고 이 종목은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식장 잘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물론 판단은 시장에 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또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항상 주식은 100%가 없죠. 100%가 있다면 적금이나 예금은 100%가 있는 거고 주식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잘 회피하면서 좋은 종목과 좋은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은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계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리스크는 감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최근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HD 현대는 수익 예약을 하려고 하고 하나오션은 경쟁 입사를 하려고 하고요. 과연 누구품에 지금 가장 빠른 이슈는 KDDX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면 MRO 이슈가 있고 게다가 슈퍼사이클 이슈가 있다. 이 정도. 제가 맨날 강조했더니 같은 내용이다 말씀할 수 있지만 흐름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말씀드린다 말씀드릴 거고요. 하지만 방송 때마다 가장 최근 버전의 기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보면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이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두 배 이상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기사를 봤더니 지금 하나오션이 해상 풍력 사업을 본격화해서 매출을 1조 이상 확대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뿐만 아니라 풍력 쪽도 지금 매출에 대한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화 자체가 올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중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여기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원래는 외국인 수급만 있었어요. 그전에 외국인 수급만 있었고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간 공포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이 연일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최근 좀 빨긴 했지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이슈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다는 거는 좀 중기로도 지금 보고 있다고 보고 가장 큰 손인 연기금 수급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하나오션 올 하반기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또 그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방송만 잘 시청을 하셨다면 넥스틸로 상한가에 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추후에 이 넥스틸은 강관 관련한 대장주로서 더 시세를 뿜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더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도 이용준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정말 알토랑 같은 그런 정보 전해주고 계시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 대해서도 짚어볼 텐데요. 요즘 정말 이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흐름 좋고 그리고 또 이슈가 있는 테마 관련한 종목들도 흐름이 좋은데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육방에서 하루에 한 종목씩 나간 그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릴 텐데 우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도 좋고 탑2도 종목도 좋은데 교육방의 종목들이 좋은 게 매일 바뀌는 시장에서 시의적절한 종목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방에서 지금 상한가가 이미 6월에만 세 종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어떻게 잡았고 어떤 수익이 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6월 19일 어제죠. 어제 미래 SF 비전 스펙 미래 SF 비전 스펙 5를 제가 여러분이 수백 분이 보시는 너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실방에서 공략을 해서 30분 만에 40% 넘는 수익이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하면서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을 느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장이 완전 힘든 장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힘든 장이라는 거는 테마가 없었던 장이 말씀드립니다. 테마가 없는 장세에 신규 상장주 종목을 공략했다는 저의 센스에 저도 놀랬다. 그렇지만 그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큰 수익에 대한 대응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한 종목씩 방송과 교육방법을 통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상한가가 넥스틸 또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넥스틸은 어제 단기로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스윙으로 6월 7일 날 매수를 했죠. 그리고 20일 날 상한가 왔으니까 영업일로 하면 약 10일 정도 만에 상한가를 한 거거든요. 10일에 상한가 스윙률로 하면 28%에 32%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잘했는데 넥스틸 내일 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교육방 대응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방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제가 유용준 어떤 생각으로 그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크게 냈는지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복귀 차원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복귀 차원에서 메모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지금 상한가가 3개가 나왔는데요. 카티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상한가 나온 거고요. 어제 넥스틸 상한가 나왔고 미래셋 스펙 5 나왔는데 다음 상한가도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먼저 약속을 먼저 드리고 미래셋 비전 스펙 5 잡았던 거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래셋 이게 1분봉이에요. 1분봉 이게 왜냐하면 어제 상장했기 때문에 1봉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어제 교육방에서 너튜브 공개 방송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종목을 들여서 수익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항상 강해요. 욕심이 항상 있는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장세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공략할 종목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덕산 테크피아도 올랐었고 디아이도 올랐었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어플로우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목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교집합이 없는 테마군이 없는 종목이고 개별 종목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테마군이 형성되지 않은 시장이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I다 반도체다 영일만이다 이렇게 테마군이 있는 시장은 거기에 대장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덕산 테크피아 디아이 하이비전 시스템 이어플로우 다 각각의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돈이 분산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가기 수 있는 신규 상장주에 눈을 돌렸는데 어제 신규 상장주 CI 테크놀로지인가요? 그 종목도 있었고 미래의셋 비전 스펙 5도 있었는데 CI 같은 경우는 흐름이 약세로 떨어지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픽해서 바로 보시면 3,510원에 기가 막힌 매수를 합니다. 매수 사인은 방송에도 너튜브에 나와있지만 이렇게 나갑니다. 3,510원에 매수하세요. 9시 44분 이게 매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매수가 됐죠. 왜냐하면 매수하고 좀 더 밀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됐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조금 걱정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 상방으로도 열려있지만 하방으로도 열려있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수익도 크게 나지만 잘못 잡으면 손해도 크게 나지만 제자면 수익도 크게 나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별주 섹터고 돈이 몰리는 테마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돈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에 지지와 저항을 찾아서 3,510원을 드렸죠. 드렸는데 여기 여기 지지를 받고요. 바로 5,060원까지 30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실방영상 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었고요. 짧은 시간 동안 4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날 재방송 보시는 그 수백 부분들은 물론 공략을 하신 분도 계시고 관망하신 분도 계시고 따라 하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엄청난 큰 상한가를 넘는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여러분께 큰 기쁨을 드리고 이런 타점에 대한 공유를 제가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왜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이용주는 미래의 비전 스펙 5호를 9시 44분에 공략했느냐 여러분도 혼자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빠른 태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일지 인데요. 똑같습니다. 9시 44분에 바이사인이고요. 공략하고 최고점에서 꺾이는 그 순간까지 매도를 해서 어떤 분들은 38% 어떤 분들은 32% 수익이 30분 만에 나왔다는 거. 상한가를 넘는 수익이죠. 상한가는 30%지만 미래의 스펙 4호는 38% 40%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루에 한 종목씩은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QR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건 단계로 공략했고 어제 굉장히 바쁜 하루였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나오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상승보다 더 강한 종목 조금 용어적으로 하면 상보적 강도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은 평생 들어서 주식을 올리하셨던 적게 하셨던 상한가를 밑에서 끝까지 잡는 게 거의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달에 우진행택 했고 6월달에 이미 세 가지 종목이 교육법에 상한가 나왔다는 거. 절대 운이나 요행으로 한 거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장 강한 종목을 고르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넥스틱도 말씀드릴게요. 넥스틱은 스윙 종목입니다. 약 2주 정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송만 보시는 분은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게다가 사인도 9,500원에 한 번 나갔죠. 9,500원에 나갔는데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인데 9,500원에 매수를 했으면 바로 올라갔었는데 이게 바로 VI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에 은봉세계로 떨어졌는데 은봉세계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런 고민하죠. 손절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이 금방 나와요. 제가 알아요.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윙 종목을 할 때는 테마와 재료가 변하지 않고 악재가 없는다면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제 상황가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여기서 끝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내일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포항 01망 관련 주중의 강관의 대장은 넥스틀이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이스틸 TC스틸 많은 스틸주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제 생각하는 현재로서 대장은 넥스틀이다. 넥스틸 제가 여러분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틸 좀 더 볼 수 있는데 넥스틸이 왜 상황 강한 건 알겠는데 왜 저한테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실은 종목입니다. 넥스틸 이분 타점은 교육생 타점인데요. 넥스틸은 방송에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비중만 4번 정도 싫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상한가 오늘 절반 매도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매일 공략해서 매일 수익이 날 수 없다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종목을 비중 조절을 잘 크게 해서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이것들은 참고자료로 보십시오. 미래셋은 38%, 34% 그러니까 30분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넘는 수익이 났고 재반매도한 넥스틸은 34%로 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매도가 많이 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이 어렵죠. 어렵기도 하지만 저는 많은 종목을 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여러분과 내고 있고 게다가 비중까지 쓸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와 함께 승부를 볼 수 있는 주식장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교육방에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전에 한 시간만 매매를 하고요. 오에는 10분만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저와 함께 상한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상한가 공약을 또 상향 조정하셨는데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우리 이용준 전문가 이신이 만큼 곧 상한가 한 종목이 더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종목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돈이 몰릴 때와 그리고 분산이 될 때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종목을 압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이는 종목들은 뻔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 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안 가는 종목도 정리하고 그 현금을 압축된 종목으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 하나가 테마가 포항 원유 관련 중인데 시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봤을 때는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도 좋을 시장이 열릴 것이다 생각해요. 제 의견은 아니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이건 제가 쓴 거고요. 이건 제가 쓴 거고 코스피 3100을 뚫을 수도 이거는 기자가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년 5개월 만에 2800을 드디어 돌파했어요. 제가 올 초에 방송할 때 시장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시장 많이 밀렸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결국에는 가는 거죠. 결국에는 방향성이 가기 때문에 2800을 돌파했고 그리고 기자가 3100 뚫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장애는 솔직히 삼성전자를 하셔도 되고요. SK하이닉스로 하셔도 되죠. 어떤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피에 시총 큰 종목 아무거나 하셔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애가 하반기에 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육방에서 하는 작업은 많은 종목들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압축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넥스티도 4번의 비중을 실었다는 거는 가는 종목은 확실하게 비중을 실어줘야 계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3100 돌파 예정이라고 또 기자가 썼잖아요. 파죽지세 코스피 지금의 트렌드는 코스피가 굉장히 좋다. SK하이닉스도 전구로 돌파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난 8만 전에도 돌파했기 때문에 뭘 해도 되지만 이왕 하실 거면 코스피 관련 종목 중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하시는 게 훨씬 더 올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날 수 있는 장세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반기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하반기 이익 가시성이 높은데 금리에 대한 부분이 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잘 보시는데 기사는 말씀드렸고 똑같은 기사인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좁습니다. 코스피는 3,150 방금 어떤 기자는 3,100이었고 또 어떤 기자는 3,150을 말하고 있다는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 하반기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시장의 목표치를 상향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시작했잖아요. 지금 6월달이니까 이제 7월이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반기 시작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장은 하반기에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증권사나 방송이나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시장에 소외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끝날 12월달쯤에 누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 또 그때 들어가면 그때가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지금 이미 시작했다면 종목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한 바로 지금이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주 똑같은 건데요. 2024년 경제 전문가들의 목표치입니다. 핵심 워딩은 밸류업 금리 지수 상승인데 요거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실 거면 코스피 종목 중에 시청 큰 종목 중에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머리에 안고 제 교육방에서 또는 본인 혼자서 진행을 잘 하반기 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 잘 보시라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또한 최근에 또 테마성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가 내일도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핫 테마는 바로 대왕고래 테마였습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비자 간담회를 열고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5개의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 및 구경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동해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언제까지 투자자를 모집할 것인지 또 목표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윤 대통령이 경북 경산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가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대왕고래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오늘 장에서 1.45%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웅준 전문가와 또 관련이 많은 넥스틸이 되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0.53%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대왕고래 테마였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사인 주셨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를 더 넘어설 그럴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국가스공사 대장은 맞고요. 제가 섹터별로는 가스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히추 관련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대장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좋지만 저는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공략할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좋은 기사와 안 좋은 기사를 두 개를 한 번에 말씀드릴 텐데요. 판단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해가스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회사 자체는 미얀마, 호주 가스전 사업 경험이 있고요. 발굴부터 시추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했던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왕고래 관련주로서는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하는 호재 또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일한, 유력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최근 들어 많이 빠졌어요. 한 3일 은봉이 나오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악재 있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끝난 건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손절할까? 이런 기사가 나오지만 그런 분들은 시장을 좀 보시는 노력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본인 돈이고 본인 판단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근의 하락에 대한 기준은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석유공사 사장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럴보다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과 동해 투자 관심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말씀드리면 시추부터 판매까지 하는 국내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글로벌 회사와 논의한다는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빠질 수 있다는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6월 19일날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악재로 시작이 우선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근 3일 동안 많이 빠져 있지만 근간을 좀 들여다보면 결정난 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시추나 발굴, 판매 이런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여하튼간에 입찰을 하던가 아니면 수익 예약을 하던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재료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매수 의견 드리고 더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딱 나온 상태에서는 재료의 소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익절, 손절이 나가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호재와 애매한 악재가 결린 상태에서는 시장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사와 이런 기사를 다 알고 손절할까요? 추미할까요? 악재 있나?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개념을 갖고 주식 시장에 대하셔야죠. 언제까지나 제가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호재와 악재가 병존하는 지금 흐름에서 여하튼 간에 기대감은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늘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 6월 15일 날 히든 종목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이미 매수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최근에 은봉이 좀 크게 나왔죠?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다 해도 제 생각에는 10%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죠. 하지만 판단은 시장이 하지만 오늘 아래꼴이 은봉으로 끝났어요. 은봉 장중에는 양봉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차트 쪽으로 봤을 때는 11선 지지를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흐름 쪽으로는 내일 바로 양봉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트 쪽으로 정고점인 7만 2천 8백 원만 돌파하면 위에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상방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내일의 해로는 내일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호재와 악재가 병존하지만 기대감이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매수 의견 드립니다. 네, 시추 관련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조금은 애매한 또 악재도 있는 만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응법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왕고래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넥스틸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펜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에서야 전문가님의 존재를 알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 상응가는 못 잡았지만 지금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일 시가 지지만 받는다면 충분히 시초가 공략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는 내일 시초가의 지지를 받는다는 전제를 말합니다. 항상 방송을 하다 보면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전제는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틸은 저는 강관의 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8일 날 히든으로 말씀드리고 상한가도 어제 잡았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넥스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는 0,1만 1,613억 투자는 어제 기사 나왔고 상한가 어제 들어갔잖아요. 상한가 들어갔고 상한가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상한가가도 있고 상한가를 시작으로 대세의 초입에 들어가는 종목도 있는데 저는 후자인 대세의 초입에 들어가는 0,1만 관련 강관주로 넥스틸을 뽑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금액 자체가 자기 자본의 30%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고요. 0,1만에 위치한 이 회사에 설비를 투자하는 회사이고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0,1만에 투자한다, 공략에 투자한다 기사를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장에 나 넥스틸은 0,1만 관련 주의 강관의 대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넥스틸을 내일 보시면 되는데 저는 내일 바로 시초가 공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넥스틸 보실 분들은 이미 8일 날 히든 종목을 드리긴 했지만 하단 QR 찍고요. 들어오셔서 넥스틸 내일 한번 공략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랑 함께 하시면 내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의 지지를 받는다면 시초가 매매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초가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용준 전문가가 뽑아온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전문가가 지목한 개별주는 2.94% 상승 마감한 산업 설비 및 건설 중장 비용 감속기 제조 기업인 우린PTS입니다. 포항 0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옴에 따라 우린PTS의 주력 제품이 석유, 가스, 시초 설비 관련 부품에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2.9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우린PTS였습니다. 전문가님, 우린PTS 더 갈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가져오신 거죠? 비슷한 맥락인데 시초 관련해서 우린PTS들이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시초 가능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상 보면 정고점인 9,071만 돌파하면 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포항 원유 관련주들이 있지만 시추면 시추, 강관님은 강관, 장비면 장비 관련주들 중에 대장주 하나씩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린PTS 내일 같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신드렘 매맨신호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뭐죠? 제가 계속 포항 0일만 이야기하다가 원정 관련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원정 관련주를 개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두산 애너빌리티인데요. 지금 수급이나 차트 모양이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완벽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바로 급등이 나오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지금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다 모르는 거 안에 지금 원전에 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두산 애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의 가장 큰 원전주입니다.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코스피 시총 큰 종목들이 더 잘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두산 애너빌리티 보시면 좋은데 그 근간에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라는 SMR 회사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고 이 흐름을 거의 우리나라의 원전주들이 동조화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 흐름대로 따라간다면 두산 애너빌리티도 똑같죠. 자리가 여기 돌파하게 되면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내일 바로 상승 나오면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원픽으로 히든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드리겠습니다. 내일 바로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흐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같이 대응해봅시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 등 좋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두산 애너빌리티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또 이 두산 애너빌리티 언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방송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거든요.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반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코스피 장세가 열릴 것 같아요. 3000이건, 3000백이건. 그래서 이 좋은 장에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훨씬 큰 수익이나 큰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이용준 전문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반기도 저랑 함께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공약을 다시 하면 상한가를 이제 네 번째 상한가를 지금 들어오실 교육방에서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하반기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상한가 가는 한 종목 반드시 잡아내겠다라고 공약을 또 펼쳐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상한가 갈 종목 잡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의 핫 테마는 대왕고래 테마였습니다. 한국 석유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 및 국영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련 테마의 그림이 좋았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넥스틸 모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원전 관련 주인 두산 애너빌리티입니다. 체코 수조 등 상승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진입 가격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